꾸덕꾸덕 고기를 좋아하셔서 고기 케이크를 제가 한번 꾸덕꾸덕 근데 이게 지금 고기 상태 보니까 되게 신선해요 육회용이라서 쪽파를 한쪽에다가 고추장이 여기 있나? 아 고추장이지 엄마 사랑해요 엄마껄 또 아 근데 고추장은 엄마꺼가 못참죠 탁 소탕 먼저 차박차박차박차박 좋아 아 이건 맛있지 육회 케이크? 아 후숙전 아니 저 후숙전은 제껴 없는데 그냥 사랑해요 엄마 아 제대로인데? 후숙이? 오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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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져버리네? 오 그냥 빠졌어 잘 익어가지고 완전 후숙이 돼가지고 케이크하기 진짜 좋게 하겠다 오우 너무 잘 익었다 쏙 빠지면 그렇지 저건 이제 다지려고 아 그냥 다져서 들어가는구나 와 깔끔하네요 오우 케이크를 쌓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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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이 아닌가봐 궁금하다 어떻게 케이크 만들지 쌓아봅시다 루꼴라로 특별하게 한번 루꼴라로 아보카도를 근데 아보카도는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맛이 오우 일단 아보카도 육회 케이크의 주인공 육회 들어가고 서양식으로 이렇게 타르타르 타르타르 아 타르타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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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정성이 당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X가 좋아야 되는데 누구야 태글자인데 자 또 겨울에 벚꽃은 아닙니다 촉촉한 눈빛과 함께 눈만 보자 우와 아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오케이 도시락 이거 맞아 아 이렇게 가서 열어줘야 되는구나 야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쁜데? 육회 케이크 완성 어머 너무 간단한데? 상엽실의 음식의 폭이 너무 넓어 약간 파인다이닝에서 볼 건가 볼까요? 저거는 정말 간단하고 예쁘고 네 오우 너무 좋다 성공 이제 메인을 가야지 아 메인을 메인을 가야지 고기 고기? 고기야? 고기 쪽인데 고기?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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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인데요? 고기를 워낙 좋아하셔서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요?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요?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요? 고기에 고기 그리고 다리 우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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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 고기 복 ㅋㅋㅋ south よ 손 mike 콜드시어링은 일단 연기가 안 나고 그리고 기름도 안 태요. 우리가 집에서 고기 먹고 먹는 게 이것 때문에 먹고 먹거든요. 맞아요. 지금 어머니 주방이잖아요. 제가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가 주변에 튀고. 이거는 아예 그냥 약불로 해서 일정 시간 동안 앞뒤를 번갈아 가면서 뒤집어주면. 약불로? 이렇게 익으면서 안은 또 미디움 레어처럼 돼서 또 이게 엄청 식감이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8분. 1분마다 뒤집어주는 게 퀵이에요. 자 1분이 됐으니까 두꺼운 고기 굽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고기를 굽는데 기름이 하나도 안 튀고. 연기도 안 나요. 신기하다. 조금씩 조금씩. 튀어. 1분씩 1분씩 1분씩. 몇 분에 한 번씩 뒤집어준다를 딱 정해서. 네. 이게 이렇게 계속 뒤집어주는 이유가. 육즙이 가운데로 싹 몰리게. 그런 거거든요. 엄청 부드러울 것 같은데. 옆에도. 어 근데 제법 맛있게 익고 있는 것 같아. 사울꺼워지도 있어요. 다 됐어. 자 이제. 레스팅을 잠깐 시켜놓고. 중요하죠. 네 레스팅을 해야죠. 소금은 나중에 해줘야 되는 게 미리 해버리면. 이게 육즙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네. 버터를. 내가 좋아하는 버터를. 투하. 어 버터. 아 김면선 요즘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버터를 입혀줍니다. 그렇네. 요즘 빠져드는데. 작품이네. 지금 한 입 먹어주시면 안 돼요? 먹고 싶다. 저게 끝이 아닙니다. 빵을. 알겠다. 빵을. 이게 끝이 아니었나요 스테이크가? 고기로 그냥 끝이 아니죠. 홀그레인 워스터드. 바질 테스트. 어 뭐야. 저기 위에다가. 저거? 대박. 어 할라피뉴. 야 이거. 이거 맞지 않습니까? 개허. 야 이거. 이거 맞지 않습니까? 야. 치지 마. 우와. 우와. 미쳤다. 샌드위치크 이상인데요. 똑같아요. 아. 멋있겠다.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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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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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크 잘 보졌네. 대박. 색깔. 진짜 맛있겠다. 갈비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코디셔링 해봐야겠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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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줄 참여. 오. 우와. 생일상에는 미역국이. 무조건 있어야죠. 아. 생일이셨구나. 안녕하세요.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 Frau. 스태지. 참 기회를 hiç 아피えて 아 미역국 같아요. 에 소식은 이미 제가 비단 billetbeat입니다. quotidum 갈ğıt 에요. 물론 소식을 얹고 Lucky. 미역국이라기 짜%. 진짜 중요한 걸 넣어야지, 이제. 짠. 갈비 아니야? 뭐예요? 와, 갈비탕이야. 그냥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끝판왕으로 한번 미역국을 끓여봤습니다. 어제 작업해둔 건데 미리 하길 잘했다. 야, 이게 뭐예요? 갈비탕 고기를 그냥 통으로. 자, 40분 뒤에. 오. 오케이. 좋아. 아... 지니어. 지니어. 한마디로 지니어. 한마디로 지니어. 야, 도시락도 이쁘. 미역국도 넣고. 좋았어, 완벽해. 고기 스테이크에 고기, 케이크에 고깃국에. 대박이다. 이거 받는 분은 내가 볼 때는 진짜 사랑을 받는 거다. 헤드에 마인드에 마인드가 고기, 케이크에, 케이크. 예 cleared, 감지. ws.